우리 옆에 영천권 경북 출학 지나간다 우리 입술이야? 응 엄마 괜찮아? 응 엄마 괜찮아 마스크도 쓸 줄 알아서 진짜 놀랍네 마스크야 마스크 마스크 오 마스크 썼어 멋지네 잠만 벗고 싶어 지금? 아이고 그런데 어떡하지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엄마는 지금 엄마 운전대 잡고 있어서 그거 우리 방금 전에 읽은 책 부릉부릉 할머니 책에서도 할머니가 운전하면서 다른 거 안 하시지 할머니 운전할 때 앞에만 보시지 안전하게 앞이랑 옆에만 봐야 돼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거든 혼자 할 거야 아 혼자 할 수 있어? 혼자 벗을 수 있구나 엄마 괜찮아? 엄마 괜찮아 어제 간식으로 어묵 나왔어? 몇 개 먹었어? 두 개 먹었어? 많이 먹었어? 맛있었어? 엄마도 어묵 좋아하는데 나 어묵 좋아하는데 아 참 좋아해? 응 우리 나중에 어묵국 한번 먹을까? 응 집에서? 알았어 엄마가 맛있는 가쓰오부시 넣어가지고 별로 배고파 지금 배고파? 응 지금 가면 잘하면 간식 먹을 수 없네 늦어가지고 내려서 과자 하나 줄게 아니야 배고파 그냥 과자 안 먹을 거야 과자 안 먹을 거야? 응 그럼 뭐 먹을 거야? 돼지고기 돼지고기 알았어 갈비찜은 그리워 그리워 루돌프 자칸코는 매우 반짝이는 꽃 나는 눈 부셔 아 눈부졌어 아 눈부졌어 루돌프코가 밝으니 설매를 끌어주렴 여기 이제 눈이 안 부시네 응 눈이 안 부셔서 좋네 눈이 안 부셔서 좋네 눈이 안 부시네 눈이 이제 안 부시네 터널 들어가니까 안 부시나보다 그래서 어 여기 좋아하는구나 엄마도 참 좋아해 엄마 안 좋아해? 응 엄마도 좋아해 엄마 안 좋아해? 엄마 안 좋아해? 엄마는 빙글빙글길 안 좋아해. 거짓말이야. 엄마는 빙글빙글길이 좋아해. 엄마도 빙글빙글길 좋아하는데. 우리 같이 가자. 응. 우리 같이 가자. 우린 같이 좋아하니까. 우리 옆에 엄청 큰 덤프트럭 지나간다. 우리 옆에 덤프트럭 있는데 잘 보이진 않네. 너무 커서 안 보여. 이제 좀 멀어지니까 보인다. 덤프트럭. 응.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오히려 안 보이네.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이는 게 많아. 가까이서 보면 전체를 볼 수 없고. 멀리서 보면 가까이 있는 걸 못 볼 수 있어. 우와. 우리 10시 전에 가까스로 도착. 아니. 배누시가 또 넘었네. 아. 혹시 봄까진 오라고 했었는데. 오늘 조금씩 됐네. 내일은 좀 더 일찍 해보자. 재미있지? 응. 재밌네. 재미있네. 짝이 왔다. 우리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시네. 고마운 미화원 사장님. 글쎄 누를 거야? 응. 알았어. 들어가 보자. 한 번 더 줘 보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괜찮나? 아이와 멀어져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. 아이와 멀어져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. 어? 맞다. 내려서 과자 준다고 했는데 안 좋네. 점심 맛있게 먹어라. 베이비. 바이. 고마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